타올 레코드 케이팝 로봇스 워 호랑놈 미나사마 곤바마 선곡돼쓰 9월 12일에 제프다이버시티 도쿄에 오코나레르 케이팝 미라클라이트 젤리피쉬 라이브 이 출연시 마쓰 우선은 일본 분들한테 처음으로 제 노래를 이렇게 많은 곡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제 곡과 그리고 제가 보여줄 수 있는 장점 그리고 일본분들한테 제 목소리를 제대로 보여줄 수 있는 기회잖아요 그래서 일본분들이 알고 있는 친숙한 곡으로 좀 다가갈 수 있게 그런 라이브를 보여주려고 하는 점입니다 좀 저한테는 한국에서 많은 무대를 해봤지만 일본 무대는 좀 낯선 곳이기 때문에 사실 좀 두려운 점도 있고 그리고 일본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를 좀 몰라서 그런 두려움이 있는데 같은 회사의 선배님들과 그리고 후배 그렇게 같이 하게 돼서 좀 든든한 점은 있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먹는 거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일본의 음식 문화나 패션 문화 그런 것들을 굉장히 좀 많이 즐기다 올 생각입니다 제가 다이어트 중이지만 일본에 가서는 꼭 많은 음식을 먹고 올 생각이에요 퍼포먼스적인 부분에서 주목할 점보다는 일단은 제가 처음으로 제이팝을 좀 준비를 했어요 일본 팬분들 그리고 콘서트를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조금은 서툴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 점을 조금 감안해서 좀 들으셨으면 좋겠고요 물론 열심히 노력을 하고 준비를 해 갈 테니까 이쁘게 좀 봐주시고요 그리고 앞으로 서인국 일본 활동 열심히 할 테니까 많이 많이 봐주시고 많이 이쁘게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곧 뵙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이브に来てくださいね